그럼 기타는 이걸 하시는걸래요? 좀 더 보고요. 네? 아니, 쪼, 쪼. 네? 어느 흐린 날이 문득 길을 걷다 본 그 자리 그곳에서 그 나를 그리며 서 있다. 혹시라도 네가 웃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널 그리며 나 혼자 서 있다. 넌 웃고 있는지 이런 내 맘 아는지 우리 행복했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그려본다. 작고 예쁜 너의 얼굴 그려진다. 내 앞에 웃던 네 얼굴 아프지만 아름답던 사랑했던 그 추억이 조금씩 바래서 난 또 울고 있다. 그려본다. 그려본다. 작고 예쁜 너의 얼굴 그려진다. 그려진다. 내 앞에 웃던 네 얼굴 아프지만 아름답던 사랑했던 추억이 작은 하얀 총이 위에 그려진다. 그려온다. 그려온다. 기타 배우게? 내가 들어준다니까 고집은. 고백하나 하자면 나 어제 죽을 뻔했어. 차가 폭발해서 보이지? 화성이 꽤 심하다 하더라고. 아 아 골절인가? 연고 발랐어요? 귀찮다고 안 바른 감염되고 흉터 남는데? 겨우 임열렸네. 충격먹고 벙원이 된 줄 알았어. 차 사고는 어쩌다가? 실수로? 아 걱정인형이 나 대신 하늘로 갔어. 아 차가 전수되는 바람에. 왜 그렇게 위험하게 살아요? 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요? 전화하면 안 받을 거지? 네. 저기 오늘처럼 우연히 만나는 건 괜찮지? 조심히 가요. 아 이러지 말아요. 그만 힘들게 하라고요. 제발 그만 돌아가요. 아 그만 가요. 안 그럼 나 정말 화낼 거예요. 아 아 누구세요? 암이냐? 수영이야? 은중이에요 아버지.